없어? 아니 어디에 하나 있는데 알아주는 거 다운이 새로 듣는 걸 찾아달래 리필? 너 나랑 듣는 거 리필이 생각이 안 났어? 다운이 내 말 다 알아주면 야 너희들 대단하다 아유 가자 아유 아 진짜 재밌어 어! 기계에 맞아야 할게 오 진짜 피키야 저리 아 미자 좀 안 찍어 아유 눈앞은 진짜 아유 진짜 살짝 졸린다 어 더워 아 내려야 돼 아 드릴게요 백냥 맛있고 빠른 술도 Ghost 음 뭐 먹었네? 고추? 나 매운 거 못 먹는 거지 근성이 없는 거야 나는 고추에도 고추장 찍어 먹어 안 매워 우리 집에서 피운 것보다 안 매워 아니 형도 먹어봐 우리 집에서 피운 것보다 안 매워 아니 형도 먹어봐 제 눈 빨개지는 거 봐 한 번 먹어봐 매운맛이 아예 없는데 진짜 와 진짜 맵다 물 냉면 푹푹 주세요 냉장고에 넣어놔야 돼 너무 많이 넣지 마세요 그럼 맛이 없어 감사합니다 이럴 거면 물 냉을 시켜서 양념장을 달라고 그래 아니 아니야 불고랑끝 다른 데 있어 진짜 나다롭네 진짜 나다롭네 맛있다 진짜 맛있다 먹지도 않을 거면 이거 다 시켜놓고 말이야 아니 빨리 먹어 도백 먹어 음식이 아까운줄 모르고 음식이 아까운줄 모르고 진짜 왜 이렇게 하루를 해야지 쌀도 안 먹고 응 내가 쌀밥 하나 안 먹으면 누군가는 한 공기를 먹을 수 있잖아 아프리카의 아이들이 그 쌀이 아프리카로 가지를 안 하고 아프리카 아이들이 아프리카 아우 근데 난 되게 못 책임한 거 같아 근데 아프리카 같은데 그렇게 힘들면은 애를 안 놔야지 밤에 할 일 없다고 할 일 없다고 그것만 해? 할 일 없다고 그것만 해? 원래 생각이 없잖아 물질에서 막 이렇게 나오면 도리방 막 가고 어디로 가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할 일 그게 할 일 그게 할 일 북쪽 방향으로 계속 걸어가면 되잖아 좀 이렇게 걸어서 쭉 가다 보면은 비옥한 땅이 나올 거 아니야 북경을 넘는 거에 미친놈아 이 뭔 개소리 잘 먹었다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같이 가 어 여기 골목이 이렇게 나오구나 동기부여 부여다 부여 안녕하세요 어 새거 냄새 난다 새거 냄새 나 그냥 그림만 그려볼 거야 눈썹 무선게 왜 그런 걸로 준영이의 신발이 다 뜯어졌어 다 헤졌어 어 너 발 몇 신는데? 65 65? 오빠 거 뭐 한 잔 그래겠다 65네 딱 65네 어? 형도 65야? 180인데 어떻게 발이 65야? 우리 세대는 원래 전부 전족식 뜨잖아 그 야 전족이었으면 265 됐으면은 실패 아니야? 실패 네? 실패 빨리 뭐 좀 해 바로 지워줘? 바로 지워주는 거지 내가 지워주는 거야 너 안 힘든 거 아니야 왜 너 왜 너 어? 아니 너 어떻게 뭐 그래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빨리 다가 빨리 진짜 못 보이지 지금 응? 아니 지금 되게 멋있어 형도가 되게 진심해 그래 오오 야 이제 가자 형 끝났어 가자 안돼 안돼 고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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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히 계세요 고지마 고지마 오옹 안돼 가자 고지마 Coman 좋아 고지? 고지마 고지마 고지중 고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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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걔는 맨날 거기서 보는 건데 내가 볼 때마다 아 진짜? 꼼장어집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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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먹어 그러니까 아 진짜? 진짜 꼼장어집어? 넌 생일인데 낮잠 자고 있냐? 준영이가 네 생일 축하한다고 지금 부여에서 올라왔어 네 친구 준영이 있잖아 준영이 네 친구 아니에요? 여길 타고자 놀러오든가 역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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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결기 쳐줬니? 결기 쳐줘 결기 쳐줘 결기 쳐줘 결기 쳐줘 결기 쳐줘 우와 여기 옛날에 준영이랑 준영이 싸웠다 응 그때 뭐가 안 온 것 같은데 여기 너무 오랜만에 온 거 인생이 어우씨 문 간다 드디어 간다 꼼장아 꼼장아 안녕하세요 진짜 오랜만에 온다 고주이 형이 진짜 신나한다 응 아니 나 귀촌하고 한동안 꼼장을 진짜 먹고 싶었거든 나도 옛날에 여기 내려갔을 때 이거 즐기시는 거 같잖아 응 아 이거 기타였어? 넌 죄송합니다 아 너무 배는 좋아 유나 형이 어디서 가는데 뭐지? 유나 형이지 유나 형인데? 어 근데 유나 형인데? 유나 형인데? 유나 형인데? 유나 형인데? 유나 형인데? 유나 형인데? 유나 형이 왔다고 신난 거야 유나 형아 유나 형은 너 되게 좋아해 아예 유나 형 나도 좋아해 안 좋아해 괜찮아 보여 너무나 잘 보여 뭔가 화대하게 되고 전생에 내 노비였나봐 하나만 먹어보라니까 진짜 유나 형은 도전을 안 해 그러니까 발전이 없는 거야 사람이 왜 발전 안 하고 나는 다음에 회원하면 먼저 준영이랑 결혼할게 빨리 이용할게 넌 기다려 준영이는 죽이겠지 나는 유석이 형이랑 결혼할게 얘가 죽일 거야 내가 죽을 거야 무슨 내가 죽겠지 나는 20대야 형 아흔해? 아흔해 아흔해 볼링 치러가 볼링 못 친다니까 손톱 풀어둬 아 내가 너무 잘했어 너 에버리지 몇 나와 280 와 진짜 280이 있어? 난 380 원래 200 미만이라 얼굴이 많다 했잖아 그냥 한 번 줄었어 4천인가 4천 옛날에 계속 올 때 아는 남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맥주 얼마나 먹어? 2만이요 하하하하 빨빨리 먹어 가게 해야 지겨워 가서 아 못먹었다고 하고 있었는데 다 먹었습니다 수고하세요 수고하세요 애들이 담배를 피우는 관계로 나 증미역 스타 증미역 스타 경미역 어 인정 하하하하 야 이렇게 예쁘게 나오고 싶은데 예쁘게 안 나오는데 수고하세요 여기는 준영이와 윤아와 싸웠던 그 세계 세계 맥주 전문점 여기 보이세요? 그 역사적인 현장에 지금 앉으십니다 앞에 있는데 근데 누나꼬 화면이 왜 이렇게 노래해? 아이폰이 원래 그래? 아니 그거 없앤거에요 뭐지? 블루 뭐? 블루라이트? 응 응 나 블루 유대를 느끼며 잘한다 내 사랑을 전할 거야 잘한다 둘이 우와 둘이 뛰었대 이거 장난 아니다 이거 파란 거 두 줄 쳐있는 건 뭐야? 도로에 신선은 들어가면 안 돼 점점점 있잖아 응 원래 이렇게 끼어들기는 바람 그렇군요 그런 것도 운전면허 시험 같은 거 나오나? 필기 시험에 나와 필기 시험은 벽면에서 물어봐 동네 100점인가 나 하나 딱 딱 너가 생각하는 거에 반대를 찍으면 돼 지금 건너야 돼 말아야 돼 그러면은 내가 보기에는 어 그럼 넌 될 거 같은데 그럼 말아야 돼 이렇게 찍으면 돼 도속시험인거잖아 그래서 운전자에게 방해가 되지 않게 조용히 잔다 2번 톨게이트 들어갈 때 거슬릎도로 건네준다 3번 발을 올린다 3번 신나게 노래를 하면 떠든다 4번 4번 그치? 넌 시험 보지마 아니 졸리면 안 되니까 운전자가 그럼 정답이 뭐야? 운전자 톨게이트 들어갈 때 잔노를 거슬릎도로 둔다 보조석이잖아 보조를 해주는 거잖아 운영이랑 나는 도속적으로 좀 반대가 돼 있으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되더라고 하나 틀렸어 내 반사회적 성향을 감추고 시험을 보면 되는 거구나 어 반대로 인정했어 세탁조가 세탁조가 냄새가 나 세탁조가 냄새가 나 왜 이렇게 늦게 와 아 유나야 너 빨래 어떻게 한 거야 아 나 세탁조가 아 이거 유나 형 냄새야? 응 세탁조 진짜 냄새가 나 많이 나아 아 저 두려워야 너 그거 말린 거 잘못된 거 같은데? 형 씨어초 아랫목에다 넣고 나온 거 같아 방금 진짜 그 냄새야 진짜 아랫목 이건 뭐야? 지특씨같이 이거 무슨 뭐지? 특정사 된다 맞아 맞아 특정사 나발이고 앞에 가서 사야지 뭐야? 안 돼 얘기하지 마 우리 다 덤벼도 못 이겨 걔는 엄지로 나 죽이고 두근로 주저히 죽이고 두근도 나 죽인단 말이야 어 우리 거기다 아 여기 어 오늘은 손님 좀 없네 근데 맛은 있었어 어 그쵸 너무 시끄러워서 그랬지 근데 하나도 못 썼잖아 영상 좀 장소 섭외할 때 신경 좀 써 야 너 뭐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뻑회한 거 다 찍어 그거 그대로 나와서 이지윤이 언니 미쳤냐고 유나야! 유나야! 이거 먹고 와! 내가 모자이크 했잖아 모자이크가 아니고 모자이크 해도 야 그거 뭐 했는지 다 알아 아니 근데 그거 원래 뻑회 아니야 산을 표현한 수화라니까 응 산 먹으라고 유나 형이 산 같은 존재니까 방문은 안 돼 객처 거산사 욕해도 받아주니까 좋지 아니 유나가 제일 근데 그때 왜 그때 왜 나는 안 받아줬어? 여기는 준형님과 유나와 싸웠던 그 보이세요? 그 역사적인 현장에 지금 와 있습니다 유패 쓰세요? 왜 나는 안 받아줬어? 우와 잘 치고 들어온다 그렇게 잘 받아주는 거야 나 나름대로 표현으로 받아준 거야 그때는 경미 누나 되게 조심했었어 그러니까 완전 내 생각이 다른 사람이 완전 좋네 이거는 살살 보셔서 저런 했네 멈춰야 돼 사기 결혼 같은 거 응 서 있는 거 진짜 놀랬겠다 근데 여기 얘는 왜 서있어? 빨간불이다 여보 빨간불이 같이 멈추는 거야 얘들은 빨간불이라 멈춰 쟤네들 가만히 되게 바보 같지 와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좋아요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와 한강이다 네 와 오오오오